수고했어요, 선영 씨. 다음 주에도 봐요. 감사합니다. 어머. 무슨 보너스 이렇게 많이 주셨어. 어머니 보약해 드리자. 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러더라. 보약 먹고 힘내서 광고 왕창 찍어야지. 그래야 내가 빚술까지.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직진멜로가 날 살리네. 아니 쟤 내가 왜 숨어? 숨으려 둔 거 보니까 죄 지은 걸 알긴 하나 보네. 뭐라고? 죄? 죄라니, 무슨 죄. 누구더러 하는 소리래? 뻔뻔하기는. 내가 진짜 상종을 날아야지. 뻔뻔? 지금 누가 누구더러 하는 소리래. 그 집 할머니 보내서 사람 협박해가지고 돈까지 뜯어간 주제에. 돈이라니. 무슨 돈? 지금 어디 있어, 오리발이야. 그 집 할머니 보내서 사람 협박해가지고 원금의 이자까지 5천만 원 뜯어갔잖아요. 내가 각서까지 받았구만. 지금 어디서 모른 척 쌩 까고 있어? 5천만 원? 우리 어머니가?